그거 봐, 차고 있는 시계 걸고 하자, 이번엔. 미성아스! 지코야, 이거는 형이 교윤을 주는 거야. 함부로 뭐 걸고 그러는 거야. 알았지? 건전하게 놀이로 가는 거지? 형도 뭐 걸고 하는 거야. 장점이! 이게 약간 두통인데 소화제 준 느낌이거든요. 양발 제기차기를 갖고 와가지고. 제기차기? 수분이 있는데 양발이 완전... 내가 보니까 수근이가 제기차기를 잘한다고 해서 제가 영상을 봤거든? 딱 거기서 거기더라고. 진짜 자신이 있다는 얘긴데. 야, 야, 드럼. 벗어. 아이, 좋지. 아니, 이거 벗으라고, 너도. 좋아, 좋아. 바꿔와, 엄마. 바꿔와. 어? 참고를 이식에, 수분이식에 5,500원짜리. 이게 좋은 건데. 이게 좋은 거예요? 풀러지지도 않네, 풀러지지도 않네, 풀러지지도 않네. 붙인 거. 아이로 시작하죠. 빼봐, 빼봐. 빼봐, 빼봐. 얘 꺼는 정도? 상민이 형! 감정, 감정보색. 감정보색. 잠깐만! 아니, 근데 진짜. 잠깐만, 형, 잠깐만. 내가 이거 보고 창민이한테 다가가는데 너 손 집어넣으면서 도망갔지, 지금? 일로와, 너도 갖고 와. 너도 하나니까. 갖고 와. 갖고 와. 아니, 장민이 형도 자기 또, 자기 끼 있을 거니까. 아니, 뭐 팀 하나지 뭐. 뭐, 진짜 아닌데. 왜? 창민이라 해라. 창민이라 해라. 창민이라 해라. 아니, 근데 솔직히 뭔데? 양반. 한 반, 한 반씩 제기차는. 아,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좋아, 좋아. 그럼 지면 진짜 시계야? 지면? 야, 진짜 왜냐면 이거 주자. 지코도 시계 우리가 이겨서 가져갔거든. 근데 형이 마음씨가 좋아서 선물해줬어. 야, 그거 내가 진짜 받은 걸로 아는 사람들도 많아. 아, 진짜? 정리 좀 잘해줘요. 나. 나 지나가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면 거기까지 보고 화장 생각 따진 거야. 나 지면 시계. 그래? 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럼 일로 할게. 입 조심해라. 다른 사람 몰라도 네 건 가지라,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아,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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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쟁이 되니까 장민이도 머리로 패스 두 번 해줄게. 도전. 아까 9개도 많이 한 것 같아. 그게 최고 기록이야. 장민이 시계를 걸어. 야 시계 그거 가볍고 되게 좋아. 그러면 유로야. 네가 볼 때는 한 번만 더 하면. 한 번만 더 하면 네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민이 시계를 걸어. 그럼 한 번만 하게 해 줄게. 그래서 23개면 다 가져가자. 다 가져가자. 아니 내 입장에선 이거 하나면 충분한데. 기회 줘. 기회 줄게. 우리도 지금 통하잖아. 네가 양쪽 차고 다 양쪽 차고. 그간 아이돌한테 뺏은 이거 다 다였다가. 좋아 좋아. 24개 도전. 이노 이노 파이팅. 하나 둘. 오 됐다. 아 잠깐만 진짜. 이게 잠깐만 잠깐만. 이게. 내가 이렇게 쳐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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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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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야. 앉아니까. 23개 어려운 거야. 앉아 자. 아이고. 어 저 밥 사라. 밥만 사겠어. 야 그거. 아 사실. 내가 사실. 한 발로 잘해. 한 발로. 하여튼 기회님이 좋을 테니까 언제든 찾으러 와. 아니 그러면은. 내 장점도 하나 남아 있으니까. 어 있어 있어 있어. 그걸로 다시 한 번 대결을 해서. 창민이의 장점이. 이것도 우리한테 쉽지 않을 텐데. 뭔데 뭔데 뭔데. 제자리 멀리뛰기야. 아 이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치열이 형. 제자리 멀리뛰기 창민이? 제자리 멀리뛰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뛰더라고. 근데 그냥 제자리 멀리뛰기 하면 잔잔하니까. 경훈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코끼리 코 해가지고. 그녀도 못 뛰는데. 열 바퀴를 돌고 제자리 멀리뛰기를 바로. 바로? 바로. 우리 편은 나만 할 거지. 경훈이 파이팅. 경훈아 진짜 이거 봐. 경훈이 잘할 거 같아. 경훈이 시작.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한 살을 먹은 아이야. 아휴. 알겠어. 오 진짜. 정석이야. 아. 자 괜찮아 정신 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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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잘했다. 해볼 만해. 해볼 만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나 안 넘어졌다.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되지. 경훈아. 아까 잡아주지 않았어 누가? 아니요 아니요. 넘어지기 전에 잡았잖아. 뛰는 거 쉽지 않지. 누가 유노 먼저 해볼래 누가. 아 저기 우구나 창민이가 해야 되는구나. 유노. 유노는 우리 니 시계는 돌려줄게 잘하면. 넌 군주잖아. 억지로 못하면 안 돼 군주여. 준비. 군주님 파이팅. 스타트. 오우. 충천 운동이에요. 갔어. 저거 어렵다. 갔어. 갔어. 이건 어려워. 갔어. 바지 찢어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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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오우. 와우. 형.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이고. 아이고 나 이겼네. 영찬이 이겼네. 가만히 있어. 형 붙여 붙여. 손이 세이프템. 붙여 붙여. 아이고 유노. 나 이겼네. 서서도 어지러워. 와 많이 뛰었는데. 서서도 어지러워. 그런데 모음 예찬이 모음. 덩망신기네. 야 개구리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 그 잉크에 만보경이 줄 알았다. 이렇게. 뒤로 털어져가지고. 너는. 유노는. 그 시계 찰 자격이 충분히 있어. 형이 선물할게. 자 이제 창민이 혼자 남았어. 창민이 나 할게. 야 근데 여기까지 와서 드리고 왔냐.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창민이도. 쟤도 가끔 이런 걸로 큰 웃음 주거든요.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까지. 갑니다. 준비. 내 길 한 곳밖에 없어. 오케이. 레디. 고. 에도 열에서 바로. 하나. 스핏은 좋아. 다 썼어. 5페어에. 좋아. 7, 7, 좋아. 8, 9, 10. 1초도 안 써. 바라받잖아. 바로 마셔, 맞아. 잘했다. 앞으로 넘어져요. 뛰는 양이 달라. 양이 다르네. 선도 안 밟았어. 지적할 게 하나도 없어. 유노가 앞에서 한 게 복병이었어요. 잘못하면 뒤로 넘어진다는 걸 본인이 딱 헤쳐서 앞으로 넘어져 버렸어. 그래서 지금 원래 더 뛸 수도 있는데 안전하게 뛰고 앞으로 넘어졌어. 자리들로 돌아가세요. 그럼 시계. 장민이 일로 와. 장민아 내가 14제를 봤는데 네 운동신경 오늘 최고로 잘했다. 장민이한테 돌려줘야지. 두 개 다 돌려주는 거야. 두 개 다 돌려주기로 했지 않았어? 뭔지? 나 아까 열심히 했다고. 하나씩 아냐? 난 이게 더 중요해.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한정판이야. 100개 한정판이야. 100번 뽑아가지고 한 번 뽑은 거란 말이야. 자 입학 축하해요. 축하해. 뭐 할까 하다가 그냥 운동선수 일반인 뭐 상관없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버피 테스트. 실제 하던 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한 번 보여줘 봐. 기본적인 건 이제 시계 좀 풀어야겠다. 시계 걸어야 되니까 풀어나. 저 너무 작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하나 손 짚고 발 뻗고 그 다음에 내려가고 또 여기서 올라오면서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지 말고 한 방에 딱 와서 점프. 빠른 동작으로. 5, 6, 7, 8. 1, 2, 3, 4. 1, 2, 3, 4. 이거를 10개를 빠르게 하는 거지. 제일 빠르게. 엄청나게 칼로리가 소모가 되는. 그렇지. 저거는 쉽지 않아. 시계 알지? 우리가 이기면 시계 주는 거. 원래는. 우리가 줘야 해? 우리 시계 거는 거래. 자, 수근이 형. 시계가 가격이 맞아야 걸지. 우리가 이기면 이 시계고, 너가 이기면 내 팔찌 줄게. 뭐야 이거. 히처라이트가 이거. 이거. 유리병 옆에 있는 껍질환이야. 내 팔찌 줄게 이거. 뭐야 이거. 히처라이트가 이거. 유리병 옆에 있는 껍질환이야. 근데 진짜 미안한데. 이거랑. 좋은 제한 좀. 지금 이거. 어? 왜 이래. 방수라고 방수대. 방수라고 방수대지. 야. 너 이거 방수대. 천스럽다 야. 우리 차는 흡수가 빨라. 이거 방수대. 야 그러면 이거 승기 돼. 경훈이 가자. 우리 팀장은 경훈이니까. 영철이 형도의 이기면. 영철이 해야 돼. 영철이 뭐든지 잘해서. 그래. 영철이 내가 그때 인정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초를 되는 거야? 근데 점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점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옆칸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럼 먼저 보여줘. 아니지 가려버려야지. 자 안 내면 골 안 내면 첫지 가위바이브. 오케이. 첫 번째. 자 안 내면 첫지 가위바이브. 자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 같아. 뭔가 그렇지 1 2 3 순서대로 가는 거 같은데. 준비. 근데 이거 나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 진짜. 남자야 이겨야 돼 빠르게 빠르게. 널 이길 거야. 하나.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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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 둘. 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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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덕. 파이팅 파이팅. 셋. 팔 안 들어도 된다는데. 어 팔 안 들어도 돼 그냥 옆으로만 해.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빨리. 오우. 됐어. 이거 건강에 좋은 거야. 건강에 좋은 거야 건강해. 이거. 얼굴 파헤졌다 이거. 건강해. 미안하네. 그냥. 이리다 한번 돼. 오케이. 우와 진짜 힘들어. 끝. 26초. 배럴 탁 힘든 거야 배럴. 그냥. 26점 중 1. 안 해 들어올 것 같은데. 빠르네. 축전사 여러분이 훈련을 굉장히 어렵게 하네. 이게 버피 테스트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원래는 여기다 이제 바를 놓고 이제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우리 운동도는 이거 안 내려가거든. 안 내려가. 여기서 이게 다야. 이 바람이 어려웠어. 이게 끝인데. 한 단계 더 간다는 거야. 나도 근데 저기 승계했어. 2년 전에. 진짜 사랑해. 아 그러니까. SSU 가서 입고 다 했지. 영철. 오케이. 시작.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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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손 안 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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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라 빨라 빨라. 손 안 펴줘. 손 안 펴줘. 손 안 펴줘. 손 안 해도 된다고요. 7. 8번. 마지막. 끝. 하나 더 해야 되지. 아니. 안 되니까. 맞아. 맞아. 빠르다. 에이. 너무 빡세. 자. 배리에다 담 걸리면 안 된다. 준비. 시작. 아 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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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기 앞에서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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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딱 스타트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냥 해. 어울려? 예쁘다. 찾아보자. 난 시계를 안 쳐서 모르는데. 준비해. 자. 시작. 하나. 둘. 오. 빠르다. 셋. 아. 이거 어디 얘기야. 체력이. 체력이 안 돼. 일곱. 날라가잖아. 여덟. 아홉. 아홉. 그냥 이기겠다. 하나 더 해야 돼. 열. 끝. 야예. 하나 더 해야 돼. 열. 끝. 야예. 이게 승리야. 이게 승리야. 지금 영철이랑 똑같은. 중간에 텀이 있었는데. 시간은? 자. 뭐 뭐 뭐. 조일 것도 없다. 아 그래? 20초가 안 되네요. 19회.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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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며칠 전. 아니 그러니까. 몇 달 전까지 이걸 해왔는데. 시계상. 비싸데. 그럼. 새끼. 한 개. 너 팔에 뭐 차고 온 거 없어 세훈아? 없어. 이것들 지콘하고는 방송 다 하고 왔네 이거. 내가 방송 나오기 전에 틀지 말라니까요. 아니 아니. 시계 아무도 안 차고 왔어. 찬일이. 찬일이 거 괜찮은데? 이거 좀 팔만 한데? 야 이거. 이거. 지콘이랑 똑같은 메이커네 형. 아 이거. 아니 근데 그거 다 비싸. 근데 왜냐면 찬열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아 이거 비싸 이거 이거. 야. 애들한테 뭐 삥을 자꾸 뜯으려고. 형이야 너무너무 사니까 그렇지. 시훈이 너 가방 걸어 그러면. 네. 이거 아니구나. 일단은 조나. 어. 어 일로 와봐봐. 그러면. 1대8로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아 힘들걸. 1대8로 해서 네가 이기면 네 소원 들어주겠어. 진짜. 나 다음 작품 바로 JTBC 건데. 어. 그거 홍보. 어 잠깐만. 제목 뭐야? 야식 남념. 야식 남념. 야식 남념. 야식 남념. 아 백종원 선생님 주연. 어? 어 진짜? 그거 우리가 홍보여서 따줄게. 오. 그러면 너도 걸어야 될 게 있으니까. 음. 네가 차면 되겠구나. 그치. 몰라 첨부는 이름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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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